아니 랩도 감고 훌라후프도 돌리고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만 왜 또 축 늘어져서 이러고 있어요? 삶의 낙을 다 잃은 사람처럼 침울한 표정으로? 왜 이렇게 의기소침한 거야 왜? 설마 공수방판사 포기? 마이클 응 마이클 응 응 그렇게 하루 종일 안 먹고 있으면 어떡해 응? 다이어트를 해도 조금 뭘 먹으면서 해야지 응? 너무 이렇게 굶으면 안 돼 응? 마이클 뭐 좀 먹어야지 뭐 좀 해줘 아 좀 가져올까? 조금만 기다려 응? 술도 못 먹고 뱃살 뺀다고 밥도 굶고 그러니까 기운이 없지 자 마이클 드세요 자 드세요 마이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시리얼 시리얼하고 우유하고 조금 아 잘 먹는다 응 술 없어요 밥 안 먹어 응? 아니 그래도 이렇게 안 먹으면 안 돼 이게 며칠 동안 별로 먹은 것도 없잖아 아 재미없어요 어? 재미없어요 마이클 맨날 술 먹고 살 순 없잖아 응 술 없었어요 쓰는 게 아 재미없어요 그래도 참아 봐야지 술 없으면은 재미없어요 마이클 술 없어도 재밌게 놀 수 있는 데가 있어 갈래? 어디? 그런 데가 있어 어디? 가보자 따라와 마이클 가보자 술 없어도 노는 데가 있대 응?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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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화이팅 술 없이도 재미있는 데가 어딘가 했더니 등산이 없구냐 등산 살 빼는 데는 등산 치고야 잠깐만 네? 아 아 아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이네 네 안쓰고 싶어 그래 노래 욕도 하고 그래요 집에서 축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산의 기운도 좀 받고 이러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장훈이 좋다 좋다 너무 안타 내가 내가 공소방 너무 뒤처진 거 아녀? 생상시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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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하아 음 음 음 마이클 등산하니까 좋지? 어? 기분 좋지? 응? 아 좋습니다 응 응 응 응 응 아 이제 마이클도 해봐 마이클도 해봐 응? 네 응 해봐 배도 뚫기면서 배도 뚫기면서 배도 뚫기면서 응 뚫기면서 해봐 아파요 뚱뚱 빠 빠 빠 아파요 아파요 한국 아줌마 아저씨들 자꾸 운동해 열심히 해봐 응 이상해 응 이상해 아파요 아파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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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전기구에서 딴 데가 어 운전기구로 가자 응 저쪽에 그러면 다른 거 하러 가자 다른 거 체육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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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해야지 이거 고향 이거 내가... 다른거? 됐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 아 이거 밴드하면 집에 가야지 응 응 응 소 언제 집에 가요? 어? 언제 집에 가요? 집은 되게 좋아해요 집 생각하지 말고 운동해 아 이제 참아님 저 더워요 아니 집에 다 왔어 집에 못말라요 집에 가서 물 마시자 물 물 못말라요 아 아니 저기 저 조금만 더 돌아가면 이제 집인데 뭐 화장실 좀 가고 싶은데 어? 화장실? 화장실 가시고? 어 저 건물 마이클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어? 기다려 네 네 저 화장실 마이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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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나 마이클 마이클 어디 갔나 마이클 마이클 아니 근데 웅서방 말도 없이 어디로 사라진 거야? 장모니가 마누라가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강쪽까지 사라진 웅서방 마이클 나 이럴 줄 알았어 마이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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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야 가자 한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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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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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클 약속했잖아 아 한잠만 한잠만 딱 한잠만 저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단번에 끊어지겠어요 그냥 천천히 하겠다 천천히 오늘은 그냥 딱 한잠 그냥 그냥 한잠만 상태만 다행히 이 풀어내는 그 액 액